이전에 PRX 상대로 저희가 1대1 싸움도 피했었고 무난하게 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뭐 1대1 마음껏 걸어보라고 무조건 이길 테니까 We might win, we might lose With the Pacific But we're gonna win I can feel already the final is gonna lose 저는 PRX의 공격적인 선수에서 한 명을 추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포텐셜이 높아졌다랄까 그런 팀을 보게 된 거 같아서 무섭게 느껴졌던 거 같아요 DRX의 IT가 왕이로 와닌 DRX의 Part of the secondary 팀은 completes the game plan примерно 3D organizations 디렉스의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는 마코입니다. 모두가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P4X에서 제일 주시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이센 G는 스택스는 어려운 시간을 보여줬어요. 그는 스택스의 공격을 보여줬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PLS가 마음대로 하는 플레이를 너무 자유롭게 하잖아요. 그 자유롭게 하는 플레이를 부셔버린다면 저희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이센,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, 형. 나중에 만날 수 있을까요? 괜찮아? 괜찮아? 호세이큰 선수가 지난번 경기 끝나고 저희한테 던졌냐고 물어봤었는데 이번엔 확실히 던져가지고 그 돌멩이로 PRX의 머리를 맞추겠습니다. Let's do first round life's only then. In the grand finals, hopefully us and Yerak have a really close and good game compared to the previous game. So hopefully we all have fun and have a good game. 한국에서 열리는 퍼시픽 리그인 만큼 저희가 꼭 우승컵 가져갈 거고 Come on, guys. It's VCT, Pacific, not VCT, Korea. PRX 저번 경기에서 저희를 이제 이겼다고 저희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 피지컬 이제는 안 됩니다. FOXY, I wanna say to you Don't forget our VINE. 잘못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! In this time, I'll take victory for my team. 도전자라고 생각은 안 해봤고요. 아직 그 자리를 잠깐 내준 것 뿐이지 언젠가 챔피언은 항상 다시 그 자리를 되돌아오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I still have no fear on me. I just pressing W. You know, Pepper X style. So, watch out, guys. 챔피언